김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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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파게트 밀어 다시 발목 쏴야지 자 좌우로 흔들어 아무초로 흔들어 다시 살려 아 좋아 잘했다 잘했다 왔다 그렇지 끝까지가 됐어 한 번 더 해 또 들어온다 또 막아줘 또 막아줘 아 좋아 삼박차고 삼박차고 다시 가보죠 좋아 어 기회 많아 자 오늘 아직 3등 남았다 천천히 차분하게 충분해 방금 패널티 받았습니다 조정아 패널 더 한 번 해 조금만 보여줘봐 조금만 너가 지금 2점 앞서고 있어 괜찮아 이기고 있어 거의 다 어떻게 해 태어났다 모시 천천히 만들어 그럼 태어났다 잘 따라갔어 잘 따라갔어 지금 해 지금 해 바로 해 바로 해 여기에서 poder 하나 꼽습니다 실패 최승일 2분 2분 존나 1분 않게 더 2분을 도와주소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이 말 그대로 지우세요 장대 안 훈친다 다행히 하이 스타일! 하이 스타일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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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그렇지. 맞아. 나이스. 일단 참고. 그렇지. 일어났으면 일단 일어나버려. 엉덩이 잡고 좋아. 됐다. 무겁게 스크롤을 해줘. 스크롤을 깔아. 점수 들어갔어. 이제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너가 이기분이 있어, 승용아. 스크롤에서 패스까지 가자, 우리. 압박 좋아. 천천히 해, 조현아. 스크롤에서 패스까지 한 번 쉬게 돼. 승용아. 그렇지. 잘 하는거잖아. 다 왔다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다. 바로 반대. 바로 하면 돼, 참. 우리 얻어 먹을 거야. 우리 얻어 먹어야 돼. 그렇지. 그리고 처음 이정도 너무했어.